안녕하세요 정화주 폈어요? 정화주차 왔어요? 아직 안왔어요? 저번주에 제 장비 때문에 중국 좀 갔다 왔거든요 중국 갔다 왔는데 와 중국은 제가 알던 중국이 아니더라구요 와 저는 딱 느꼈어요 야 10년 안에 그냥 우리 중국한테 잡힌다 끝났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잡혔다고 봐야겠더라구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 폐기가 장난 아니더라구요 마인드도 완전 틀리고 그리고 IT가 엄청 많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반대로 일본은 옛날에 소니나 파나소니 이때부터 멈춰있잖아요 얘네들은 오히려 와이파이도 잘 안 터지고 핸드폰도 잘 안 터지고 그런데 와 중국은 와 지금 IT 강속됐어요 걔네들은 돈 주면 싫어한다니까요 걔네들은 무조건 페이 결제 했어요 저 이번에 환전해서 갔다가 형은 거의 안 썼어요 와 그냥 핸드폰 하나로 다 되더라구요 되게 잘 되어있고 도로도 되게 잘 되어있고 고속철도니 지하철이니 되게 다 잘 되었더라구요 물론 시골 가면 좀 저기가 되겠지만 그거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거고 네 와 길거리에 거의 뭐 서울의 명동거리인거 같은데 와 그 젊은이들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먹는거에 되게 집착하더라구요 그렇죠 걔네들은 이렇게 보면 뭐 여기 뭐요 하나 음식점 하나 있고 뭐 뛰고 뭐 이런게 아니고 그냥 저기보다 몇 가지가 다 먹는거야 그냥 양쪽에 먹는거야 그냥 들고나가서 다 앉아서 먹더라구 근데 그게 10대 20대 그러니까 길거리가 꽉 차니까 와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사람 사는거 같아요 네 로에이 저녁 어떻게 pada 꽤 캬 버티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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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꼼꼼 배가 너무 안좋아 집에 이거 볼러 온수배관이 터져가지고 저거 벽 쪽에서 옛날 심어놓은 배관이 터져가지고 일단은 노출로 돌려야 됩니다 나중에 새로 다 뜯어내고 할지 혼자 지금은 그게 먼저가 아니야 오랜만에 코아 작업하게 생겼네 코아 작업 진짜 오랜만에 하네 일단은 먼저 구멍을 잡아 놓고 일단 구멍을 이 정도 뚫으면 싱크대 하단부 나올 것 같습니다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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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. 오랜만에 코어 작업까지 하고 참... 오전에 작업하고 와가지고...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로 연결해가지고... 최대한 거리는 짧고... 여기는 이제 커버를 씌울 거예요. 그래서... 원래는 밑에 더 뚫어지면 여기에 뭘 놓을 수가 있는데... 바닥의 높이랑 레벨이 여기까지가 최대라... 더 이상 내릴 수가 없어서... 이렇게 해서 보온처리 하면 될 것 같고... 보일러실에서... 저렇게 연결을 했습니다. 일단은 그리고... 보은 작업은 이제...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... 아무튼 이게 뒷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좀 보려고... 잡으실까? 아니 아니... 그 미국에 그래도... 몇 년 있으신거죠? 31년... 그럼 오히려 미국이 더 편할텐데... 나이 먹으니까 여기가 편해요... 병원 가고 이런 데 가면은... 여기가 좋을 거예요... 병원도 그렇고... 그러니까... 말도 그렇고... 나는 오늘은 음식도... 아직도 안 맞아? 그런 거 아니잖아요... 아저씨가 한국 음식만 잡주셔서... 거기 음식은... 한 끼는 먹는데... 두 끼는 못 먹어... 잠깐만 맞나? 아니... 조금 비틀어졌잖아... 잠깐만요... 그래도 맞추기... 맞추는 데까지만 해... ime2 4 4 6 안 돼. 바깥쪽이였나? 바깥쪽이였나? 이게 맞는데 바깥쪽이였나? 오케이 이렇게 빼고 바깥쪽이였나? 됐어 잠깐 닫히고 제가 잠궈볼게? 안열려 제가 키로 열게요 네 제가 잠깐 열려 지금 닫혔죠? 오케이 됐어요 이제 하시면 돼요 저 안에 뭐 좀 뭐 좀 하나만 박아줘야 된다는데 가볼게요 여기 이제 끝났죠? 응 여기 끝났어 이거 이거 나 필요없어 네 저 아까 집에 명절 앞두고 저기가 터져가지고 원수배관이 터져가지고 오늘 마침 읽었다 와서 아 하기 진짜 왜 이렇게 내집권 하기가 싫은겨 나 진짜 하우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장 깔아야 돼 명절 앞두고 안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아휴 어떻게 주방에 물을 못 쏘는데 아 배달관지 메카닉이야 아 그래 중국관지는 잘 됐어? 네? 중국관지는 잘 됐어? 네 거기는 그냥 나 왠지 나 왠지 나 왠지 나 왠지 이빈 driven 그치 다르다 이빈 Mason 그러나 아버님 오